이르러 봅시다. 자 오늘도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함께 합시다. 위층에 계신 분들, 외야에 계신 분들도 힘차게 8번 타자 김태구은 선수에게 박수 박수 태구은 법 만납시오 위로 아래로 반대로 하지 말고 위로 아래로 아 좋습니다. 다시 위로 아래로 여위로 흡착이 승리를 부르는 기아의 남자 김태구 김태구 지금 위아래로 승리를 부르는 기아의 남자 승리를 부르는 기아의 남자 김태구 이르러 승리를 부르는 기아의 남자 김태구 승리를 부르는 기아의 남자 김태구 박수 박수 제가 기억 다 익어줄 승리를 위해 다 익어줄 해 제가 이 번을 해 제가 기억 다 익어줄 승리를 위해 9분 타자